안녕하세요 최대언니 레아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만든 라이프스타일 웨어 베러핏과 함께 홀러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베러핏 라인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인 만큼 매일매일 꾸준하게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매일 3분 복근 챌린지 저처럼 이렇게 복근이 없는 분들도 매일 따라할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시퀀스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 동작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레아님이 쉬운 동작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레아님을 따라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렛츠기릿!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할게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가슴으로 당겨줄게요 준비 시작! 후! 후!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는 순간 후! 후! 뱉어줄게요 후! 후! 동작 힘든 분들은 레아님 따라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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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코어에 계속 힘 주고 뻗는 다리는 일자로 쭉! 끝까지 힘 주면서! 그만! 그 다음 동작 진행할게요 이번에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 손 고정하고 양쪽 다리 모아서 기역자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닥 찍었다가 엉덩이 살짝 들리게 뒤로 넘길게요 동작 어려운 분들은 레아님처럼 기역자 고정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바닥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굽혀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호흡은 계속 일정하게 내뱉을게요 엉덩이가 살짝 돌리되 너무 크게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만! 이번에는 무릎 세운 동작에서 허벅지 쓸어 올렸다가 내려가는 동작으로 크런치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후! 뱉는 호흡에 상체 들어 올릴게요 사람마다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호흡은 계속 일정하게 후! 가운데 복근! 힘 빼지 않을게요 후! 그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홀드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계속 복부 힘 꽉 주어지고 절대 빼지 마세요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딱 15초 더 해볼게요 호흡 천천히 후! 매트면서 뱉는 동시에 힘 한 번 더 줄게요 그만! 네 이번에는 이어서 하이플랭크 자세로 동작 진행할게요 일어선 상태에서 하이플랭크 자세 줍니다 준비! 시작! 무릎 가슴 쪽으로 한 발씩 당겨주세요 동작 난이도를 위해서 무릎을 당기고 양쪽 발 터치! 다시 앞으로 무릎, 후, 양쪽 터치 하나, 둘, 가슴 앞으로 당기고 옆으로 이 동작 힘든 분들은 무릎 가슴 쪽으로만 당기셔도 돼요 리듬 유지하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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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터치 한 번만 더! 셋, 그만! 이 상태에서 바로 플랭크 동작 이어서 진행할게요 플랭크 자세 취하고 동작 힘든 분들은 무릎 굽히고 시작해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플랭크 자세에서 발목을 사용해서 앞뒤로 움직여주는 플랭크 소우 운동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동작 힘든 분들은 레아님처럼 무릎 대고 버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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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구리에 몸이 너무 앞이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코어와 옆구리 집중해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끝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버텨줄게요. 다 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분이다. 그만. 반대쪽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자세히 준비 시작. 들어 올리고 가능하면 팔 뻗을게요. 힘든 분들은 무릎 바닥에 손 옆구리에 상체가 너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코어에 집중. 마지막 동작. 멈출 수 없겠죠? 끝까지 해볼게요. 코어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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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친구들이 많이 났거든요? 오늘 복근 운동 열심히 해주신 만큼 마무리 운동으로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이어서 꼭 해주세요! 다음 운동도 습관성형에 도움되는 운동으로 야무지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